line you etc 여기에 week 2 9 진짜 웃겨 에브라 왜 이렇게 웃겨 에브라 뭐야 대박이다 와 구워요 아니 주변은 뭐야 진짜 대단해 대박이다 와 깜짝 놀라 와 진짜 아 칠리 온다 칠리 은행장 천리 천리 겁나 재밌다 겁나 재밌다 뭐야 겁나 재밌다 뭐야 동네 동네 사람 같잖아 아니 에브라 진짜 우리 고정 멤버 같아 오 1 2 3 4 어 뭘 주네 잠깐만 잠깐만 뭐야 내는 거 아니야? 뜯는 거 아니에요? 주장 대결 뭐야 주장 대 주장 대결 에브라하고 지성 박 캡틴 주장 대결을 해서 만약에 에브라 씨가 박지성 씨를 이기면 통행료를 안 내면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이기면 그럼 럭키가 아니잖아요 럭키가 럭키지 빨대 골대인가 이거 이야 빨대 축구네 빨대 축구 피곤해 피곤해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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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성아 이겨야 돼 지성아 이겨야 돼 솔직히 현재 이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에브라하고 우리 지성 박 씨 박지성 선수 절친 대결 정말 두 분이 오락은 많이 해봤어도 이런 거는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일 거예요 게임으로는 진짜 네 게임으로는 자 준비되셨죠? 네 시 시작 새 골 버전 오 δια야야 그 우와 것 같아 질우아 좋아 하지 안 seja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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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1 오오옹 아 주거리 슈 쇼 1대 0 아 쓰리포인트 피곤해 generosity uerdo다 쓰리포인트 3포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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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3포인트. 2포인트. 그렇지. 한 번에 세게. 2다 써. 2다 써. 아, 왜 시끄러워. 아, 시끄러워. 시끄러워. 아, 천천히. 아, 시끄러워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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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Where Abrah! 딱! 아, 패널티 기다려. 패널티? 패널티. 패널티, 패널티. 패널티, 패널티. 셋ini, 패널티. 비케잉, ISISikб로네.